저는 유그레 시절 널싱홈에서 2년 정도를 보냈습니다. 하다보니 오는 현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때 제 나이가 만 22살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직 준비를 1년 반쯤 경력이 찼을 때부터 엄청 했습니다. 병원이란 병원에 이력서를 다 뿌렸었죠. 하지만 널싱홈 경력만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인터뷰가 잡혀도 인터뷰에서 떨어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병원에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하는지 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었죠. 제가 일하던 널싱홈 매니저가 추천까지 해준 병원도 있었는데 거기도 인터뷰를 잘 못 봐서 탈락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널싱홈을 다니면서 에이전시를 등록했는데요. 에이전시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일주일에 하루씩 일을 받아서 널싱홈이랑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. 한 3개월 뒤부터는 병원이 약간 편해져서 이제 병원만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뒤엔 병원만 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병원에 이력서는 꾸준히 넣었습니다. 그리고 워드로 바로 지원을 한 건 아니고 널싱홈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. 이곳은 항상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하다 보니 드디어 사립병원 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캐주얼로 채용이 되었는데 한 달 뒤 퍼머넌트로 바꿔준다고 하더군요. 역시 노력하는 사람에게 배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립병원에서 1년 반 정도 또 병원 경력을 쌓고 나서 공립으로 지원을 했는데요. 이것도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또 푸우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. 그렇게 푸우로 지원을 했다가 병동을 돌아다닌 뒤 4개월 만에 퍼머넌트 자리가 나와서 최근까지 일하던 병동에서 퍼머넌트 스태프가 되었습니다. 여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저는 들어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생겨서 조금 시간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루트로 1년 안에 좋은 병원 좋은 병동으로 빨리빨리 취업되시길 바랍니다.